그림을 독학으로 배우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림을 작품처럼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케아에 갑니다 아주 싸고 심플해서 내 그림을 돋보이게 할 액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그림을 액자에 넣는 것 까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또 하나 이케아에는 미술 도구가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미술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궁금하죠 오늘 저와 함께 이케아에서 찾을 수 있는 미술 도구 그리고 액자 한번 만나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작은 규모의 액자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어디를요 지도 보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1층으로 더 내려가셔서 마지막 코너니까 끝까지 가시는 거에요 자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미술 도구 중에 인체 모형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릴 때 인체 도형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 보시지요 복잡한 이 길을 삐짓고 삐짓고 지나가서 처음 만나는 그림 도구가 있습니다 왁스 크레용 몰라? 말라? 몰라? 분 6개 세트 4,900원 이거 이따 뒤에 가서 시연 한번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포스터 물감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예 색연필 10개 세트가 5,900원 이라구요? 우와 화구보관데 이것도 14,900원 근데 별로 이렇게 필요 없어 보이긴 해요 이쁘긴 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펌핑솔 이거 대형 물붓 같습니다 뒤에다가 물 넣고서 펌핑하면 된대요 밤하늘을 표현할 때 그리고 바다의 물빛을 표현할 때 이런 솔은 어떨까요? 대나무 쟁반 이것은 여기다 한번 아크릴 그림을 직접 그려보세요 그대로 액자가 될 겁니다 접시 6개들이 한 세트 막 쓰기 좋은 팔레트 어때요? 유리볼 귀엽죠? 느낌있게 물통 어떻습니까? 이것은 그림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카트인데요 바퀴가 달려서 움직임이 편합니다 왼쪽 게 24,900원 그리고 오른쪽 게 19,900원 퀄티가 좀 더 달라 보이죠? 패브리그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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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숲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아구 좋아요 어디로 가는 거죠? 예 칫솔꽂이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이쁩니다 저는 이것을 붓꽂이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걸어서 걸어서 마지막 코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코너 액자입니다 아우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사이즈 피스쿠보입니다 1,500원 이야 이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사이즈가 높아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리바 두께가 두꺼워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심플하고 좋아요 10 곱하기 15cm가 2,900원짜리 피스쿠보 13에서 18cm가 1,900원밖에 안 해요 자 보세요 얇긴 얇습니다만 고급스럽죠?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림을 돋보이게 할 겁니다 백스보가 3,900원이에요 이렇게 약간 알루미늄 재질 정도가 되는데도 3,900원 오 한번 구매해 볼만 하시지 않아요? 벽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림이 이 액자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떨까요? 21 곱하기 30cm니까 이거는 A4 사이즈 정도가 됩니다 리바 제가 좋아하는 리바입니다 자 고르고 있죠? 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살펴보다가 결국 이거 구매했어요 자 포름브로라고 해서 이렇게 아크릴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A4 사이즈고요 롬비게는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A4 사이즈가 9,9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죠? 예 산나헤드 25 곱하기 25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다가 우와 보세요 딱 뭔가 이미지 하나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호그스타 30 곱하기 40이니까 꽤 큽니다 1,900원밖에 안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리바 이거 샀어요 30 곱하기 40cm 우리 일반적인 그림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예 40에서 50cm 좀 더 크죠? 그래봤자 12,900원입니다 아이고 좋아요 네 호브스타 이게 이제 자작나무로 만든 마감인데요 50에서 70cm 큰 거지만 22,900원 진짜 크죠? 이야 진짜 크다 여러분들 그림들이 좀 크게 그린다면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브르크 예 55 곱하기 70cm가 22,900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요 마지막 코너 이 액자 코너에는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여러분의 그림을 좀 더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액자들입니다 아 힘들어 아이고 아 힘들어 아이고 안녕 자 가지고 온 거 사온 거 한번 풀어 볼게요 칫솔꽂이입니다 저는 붓꽂이로 쓸 거예요 6개 세트의 붓입니다 어떨까요? 붓모를 보니까 꽤 괜찮습니다 탄성도 있고요 좋아요 자 왁스 크레용이에요 몰라 제품 2,900원짜리 한번 써볼게요 옛날 그 크레용 같은 느낌은 확실한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역시 아이들용이기 때문에 안전 위주로 무독성 크레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목지에다 한번 써봤는데 너무 숨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세목지 위에다가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다양한 색들을 이렇게 브랜딩 할 수도 있으니까 꽤 잘 되더라고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2,900원 대비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이 되겠습니까 가성비 갑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크레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내면서 뭔가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 하나 만들기에 2,900원짜리 왁스 크레용도 꽤 괜찮다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붓 6개 세트가 있는데요 붓은 어떤 느낌일지 제가 이렇게 수채화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붓의 탄성도 좋고요 넓은 면적을 칠하거나 세밀한 면적을 칠할 때에 굉장히 감도가 좋습니다 저는 이 붓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4,900원에 6개인데 보세요 이렇게 드라이 브러쉬의 어떤 기술도 충분히 반영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온 액자와 제 그림을 한번 액자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리바입니다 대나무 마감 A4 사이즈 11,900원짜리를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고 제 그림 중 어떤 것을 넣을지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래요 수입리 방앗간 그림입니다 자 이것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좀 커요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이렇게 아크릴을 넣고 예 프레임 넣고 내 그림 넣고 요 액자 프레임 다시 넣고 예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깔끔하죠 네 굉장히 두께가 있기 때문에 더 이뻐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바 블랙입니다 A4 사이즈 8,900원짜리 역시 사이즈 안 맞으니까 과감히 잘라내요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면서도 투명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넣고 마감해서 짠 깔끔하죠 그림이 돋보이는 액자 디자인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화이트 리바입니다 30,40 큰 거죠 이게 9,9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아끼는 그림 아주 심플한 그림을 오히려 화이트한 액자에 넣으니까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리바 블랙입니다 똑같은 사이즈 30에 40cm 오 블랙톤의 그림과 블랙의 액자가 잘 어울립니다 그림을 독학으로 배우는 여러분 언제까지 내 그림에 연습 딱지만 붙이실 겁니까?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누가 뭐래도 작품입니다 액자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놔둬보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그림도구가 될 만한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장만해보세요 그림은 규칙이 없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